음악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사람이나 차나 할 것 없이 빙판길 위를 걷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우승꽝스럽게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거나 큰 접촉사고로 이어져 고생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을 보신다면 한겨울 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군부대, 주택, 교육시설, 모텔, 오피스텔 등 난방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쉽게 전기온도를 볼 수 있는데요. 겨울철 도로결빙 예방을 위해 비탈길이나 언덕길 등에도 전기온도를 활용된다고 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빙 방지 시스템이란 도로에 설치하는 건데요. 도로에 눈 오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서 눈이 오면 센서가 작동이 돼서 영상 6도의 낮은 온도로 눈을 녹여주는 안전한 결빙 방지 시스템입니다. 급경사, 추운 곳, 비탈진 곳, 급회전 이런 곳은 길지 않고 짧게, 위험한 구간만 하면 주변에까지 같이 녹여주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아니라 작은 면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조절 장치는 무인 제어 시스템을 비롯해 쉽고 간편하게 조작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빙 방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내구성이 튼튼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삼명테크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전기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구성을 보강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은 기존 제품에서는 보기 힘든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발열체, 온도 전달하는 발열체 온도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사 제품보다 단시간 내에 많은 발열량을 내므로써 보온 효과와 초기에 빨리 눈을 내길 수 있는 재빙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조달청과 국방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겨울에는 빙판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